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조사청문회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장님께서 딱 판단해서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가끔 무슨 조사청문회까지 하냐 이렇게 좀 걸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발언이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오늘의 검사 탄핵청문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 조사하라고 회부된 그래서 진행하는 탄핵조사청문회입니다.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지금 저한테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가 말로 반법률적인 발언이죠. 이것을 법사위원장인들, 국회의장인들 어떻게 이것을 거부합니까? 오늘 열리는 청문회의의 탄핵소추 대상은 바로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박 검사는 불참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증인과 참고인들이 줄줄이 불참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청문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 알면서도 이렇게 강행하는 거죠. 저희 정당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탄핵안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탄핵조사청문회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송석준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청문회를 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원인을 분석해보자면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검찰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쓰여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야 할지 모르는 다수의 다른 검찰 관련 인원 인력들에게 이게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이렇게 수모당할 거 감수하고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위협적인 행위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8월에 이미 첫 번째 현직 검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때도 글쎄요,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건 뭐 보여주기, 겁주기 정도 아니냐. 일단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만 콕콕 찝어서 탄핵을 소추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손준성 검사라든지 안동완 검사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탄핵 소추를 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아니면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를 하는 것은 제어받지 못하는 권력, 제어받지 않는 권력. 검사들이 잘못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사실상 자체 징계는 제 식구 감사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도 검사를 대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걸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화영 전부지사의 출석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화영 전부지사가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화영 전부지사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최근에 지금 한 온라인 매체에서 작년에 이화영 전부지사가 7월에 본인의 변호인과 접견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회유를 당했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아마 그 관련된 녹취와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지금 탄핵 사유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협박을 했다, 회유를 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박상용 검사는 오늘 청문회에 나오지가 않고 이화영 씨는 나온다 말입니다. 그럼 이화영 씨가 무슨 말을 할지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화영 씨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심 판결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만을 갖고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겠습니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바와 이화영 전 지사가 주장하는 바 중에 어느 것이 최소한의 법리적인 해석에 맞느냐를 갖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여기에 나와서 할 얘기 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법정에서 했었던 얘기 그러니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경기지사죠. 연결되는 골이 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법원에서 해도 충분한 일입니다. 2심 판결 준비하면 되죠. 지금 청문회는 탄핵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법정이 아니죠. 사실 법정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게 보통 법정에서는 서로 증인을 채택하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죠. 지금 청문회 자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지금 권력에 부합하여 수사를 하는 것을 탄핵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입니다.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회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채택된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자기의 진술을 해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회의 청문회가 굉장히 너무 가벼이 연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국회가 실제로 운영하는 청문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석하지 않는지 저는 오히려 이번을 기회로 해서 강제 출석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분들이 출석을 해서 자기의 진술을 해야지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조차도 누구의 말이 더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문회에 조금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열리는 청문회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이화영 이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울산지검에서의 불미스러운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증인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련돼서 다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이 청문회는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목적이 있는,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군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현재 구형을 2년, 3년까지 받은 상황에서 11월이 되면 두 개의 선고가 나옵니다. 이 선고를 앞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상당히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앞두고 이 구형을 한 검찰을 이 메신저를 공격하고 오염시키는 전략을 최대한 10월달 한 달 내내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저는 탄핵 청문회도 강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당초에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중에 하나의 사유였던 그 이성윤 의원이 제기했던 이른바 음주 추퇴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박상용 검사는 이성윤 의원을 3억 원에 손 배송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러한 청문회의 명분은 많이 희석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를 굳이 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이 민주당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11월에 있을 두 개의 선고를 앞두고 최대한 검찰의 구형을 뭔가 공민들에게 프레임을,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에 나오는 두 가지 재판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시간으로 넘어갔죠. 법원의 시간인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압박이 재판부가 영향을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박상용 검사가 회유를 정말 했느냐. 아까 말한 음주 추퇴 건에 관해서는 저는 그 이후에 나온 보도나 아니면 발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부족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회유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언급한 작년 7월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접견 녹취록을 보면 검찰이 뭔가 별건을 갖고 압박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상세히 밝히는 과정.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탄핵소추까지 의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문회는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 글쎄요. 11월에 있는 재판의 영향은 전혀 주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또다시 최고 형량을 구형한 만큼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위증교사 1심 결심 후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겠지요.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습니까?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를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개우쳐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 후에 이 대표는 본인 SNS를 통해서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황에 관한 것들, 그냥 다른 것 말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것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데로 세월은 다 지나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면 기억도 사실 그때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한테 대한 관계가 관계 간에 안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니까 기획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있는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거법에 이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최고 수준의 형향을 구형을 했죠. 여기에 맞선 이 대표의 여론전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여론을 동원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탄원서를 개딜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탄원서를 친필로 작성해서 재판부에 보내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우발적 범행이거나 초범이거나 반성의 기미가 뚜렷한 경우에 탄원서든 여론이든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텐데 그렇지만 이것처럼 고의적으로 선거라는 중대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 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모두 최악의 경우에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월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있는 재판에서 1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했을 때 조기 대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법원이 판결 나오기 전에 뭔가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탄핵 여론을 높여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탄핵 여론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탄핵 여론이 뭔가 점점 끓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디올백 수사 오늘 불기소 처분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 전혀 해소되지 않았죠. 도이치무소스 주가 조작 의혹 점점 의혹만 늘어나고 있죠. 공천 개입 의혹, 관사 이전 의혹, 의혹은 점점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거에 기거해서 뭔가 탄핵 여론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과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 없다는 얘기를 저희는 드리는 거죠.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탄핵 여론과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관련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이 최종 대법원의 결정이 과연 다음 대선전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다음 대선 후로 밀릴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법심이 본인 대선 이후에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속도라든지 또 검찰의 구역량을 봤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대선 전에 대법심이 나오고 그중에 하나라도 출마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 형량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의 꿈이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렇다면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의 시기를 아예 앞당겨버려서 본인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본인의 대선 과도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물론 11월에 있을 두 개의 1심 선고에서 둘 다 무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형태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그 얘기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